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49페이지 타일공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일공사는 앞전 시험에서는 타일에 붙인 공법적인 측면을 출제를 했죠 그러면 올해는 아마 전반적인 이론 개념 가지고 시방서 내용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먼저 자제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타일은 충분히 D급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에 유약이 묻지 않는 거친 것이 좋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사실 타일 뒤쪽은 이렇게 D급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사용을 해주자는 게 이렇게 D급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D급이 있어야지 표면적이 증가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약이 묻지 않아야지 우리가 부착력이 좋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부착력 확보를 위해서 부착 면적을 넓혀야 되고 부착력 확보적인 측면에서 D급이 있는 것을 사용을 해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2번에 외장용일 때는 우리가 이것을 쓰자는 거죠 2번에 외장용 외장용의 경우는 흡수율이 큰 타일을 쓸 수는 없겠죠 외장용 타일로서는 우리가 자기질하고 습기질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장용은 도기질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기질 도기질 개념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질이나 습기질 타일을 써주자는 개념이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장용 타일의 경우는 세 가지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내장용은 내장용일 때는 자기 습기 다 된다는 거죠 도기질 타일까지 된다는 거예요 도기질 타일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거기 이렇게 해놔죠 한랭지 이와 준하는 장소에서는 자기 습기서라 도기질 안 된다는 게 준이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북측의 발코니 여러분들 뒷배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쪽에는 벽의 쪽에 타일에는 자기 습기를 쓰자 이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뒷측 벽이 발코니 있는 그 벽에는 단일제가 사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차갑습니다 겨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3번에 바닥용 타일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재질은 유약을 바르지 않았다는 것은 이 바닥용 타일의 경우는 이거죠 바닥용은 유약을 바르지 않은 것을 무유 타일이라고 칭해요 무유 타일 그래서 무유 타일을 써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질은 자기나 석기질 타일을 써자는 거예요 자기질하고 석기질 그러면 바닥용 타일에서도 도기질 타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바닥용은 그래서 도기질 타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의할 점은 이거예요 도기질 타일은 내장용 타일로만 사용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해방종 타일로 예를 들어서 도기질 타일을 사용한다고 하면 그 문장은 틀린 것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붙임 재료와 관련돼서 모래는 강모래 양지에 강모래 사용을 해주자 이거예요 강모래 그래서 모래는 강모래를 사용을 해야 그래서 회사 바닷모래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강모래를 우리가 사용을 해준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물은 깨끗한 청정한 거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모르타르의 비합에서 이거는 꼭 명심해야 되죠 건비빔하고 나서는 3시간이에요 사용시간에 건비빔하고 나서는 3시간이고요 그리고 물비빔하고 나서는 우리가 1시간이에요 물비빔하고 나서는 1시간 그래서 이내에 사용한다는 점 기억을 해두도록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의할 것은 이 타일공사는 이게 매우 중요하니까 꼭 공부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249페이지 하단에 무유타일이 나오죠 자 무유타일은 유약을 바르지 않은 타일을 우리가 무유타일이라고 칭해요 무유타일은 유약을 바르지 않은 거 그러면 유약을 바른 타일을 시유타일이라고 칭해요 그래서 이제 무유타일은 바닥용 타일로 쓰는 거예요 바닥용은 이 무유타일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쓰는 것이 무유타일로 이런 클린크 타일 같은 것이 무유타일이에요 그리고 논슬립 계단 뒤딘판 끝부분에 미끄럼 방지 목표는 논슬립 타일 이런 것들이 무유타일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거칠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욕실 바닥에는 시유타일 쓰면 안 되겠죠 무유타일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시유타일은 유약을 바른 것이 시유타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외벽 있죠 외장용 외벽에 사용되는 이런 것이 시유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모자이크 타일 소형 각 타일을 우리가 모자이크 타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하트론지란 300mm, 300mm에다가 타일을 부착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유니트 형태로 붙이죠 그래서 이거 모자이크 타일은 우리가 4cm의 소형 각 타일을 모자이크 타일 이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타일의 용도는 외부 벽용 타일이 있고 내부 벽용 타일 그리고 바닥용 타일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바닥용 타일은 미끄러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그 위에 따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충격에도 강하고 내 마모성도 강화해야 되고 흡수성은 지어야 되죠 바닥 방수되어야 되니까 표면 미끄럽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주의할 것은 바닥에는 CU 타일을 써서는 안 돼요 무유 타일을 써야 되고 그리고 도기질 타일을 사용할 수가 없었죠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타일은 보통 자기질 타일이 있고 타일은 생산되는 게 이제 자기질 타일이 있어요 자기질 타일이 있고 그리고 석기질 그래서 이제 이 자기질 석기질 이제 도기질 타일 이 세 가지 타일이 있는데 흙에 종류하고 소송 온도하고 몇 번 굽는 게 따라서 타일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기 타일이 품질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위로 갈수록 소송 온도가 높아요 열을 가해서 굽는 온도인 소송 온도가 높아요 그리고 흡수율이 적습니다 위로 갈수록 흡수율은 적습니다 밑으로 오면 흡수율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품질 타일이 자기질 타일이 좋은 품질 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일 붙임 공법적인 측면이 나오죠 타일 붙임 공법은 떠붙이기가 있죠 떠붙이기 떠붙이 공법이라고 다 줄여서 떠붙이기 공법 떠붙이 공법 이렇게 정해져 떠붙이 공법 이렇게 정해져 자 그러면 이 떠붙이 공법하고 압착 붙이기 공법하고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압착 붙이기를 줄여서 압착 공법이라고 돼 압착 붙이기 줄여서 압착 공법 그래서 이거는 안 쓰고 그냥 압착 공법 이렇게도 씁니다 자 그러면 차이점이 무엇이에요 자 이거는 붙임용 모르타르를 어디에 바르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떠붙이기는 타일 뒷면이에요 붙임용 모르타르가 이거는 타일 뒷면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그 반면에 압착 붙이기 공법은 이거는 바탕면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바탕면에 이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는 타일 뒷면에 붙임용 모르타르를 갖다가 여기다 바르는 거예요 이 붙임용 모르타르를 어디다 바르느냐 이거예요 모르타르를 그래서 타일 뒷면에 바르면 떠붙이기고 바탕면에 바르고 타일을 하나씩 나무망치나 고구망치 두들겨서 압착 치는 게 압착 공법이죠 그래서 이거는 떠붙이기 공법은 이 붙임용 모르타르 표준이 12에서 24mm를 발라요 제일 두꺼야 돼요 그런데 압착 붙이기는 대략 5에서 7mm 전후가 돼요 2mm 편차가 나요 그래서 얘는 12mm 편차가 나오고 얘는 2mm 편차가 나니까 바탕의 평활도 얘가 줘야 돼요 그 반면에 바탕이 조금 나빠도 조절 가능하죠 12mm로 그래서 바탕의 평활도가 낮아도 되는 게 떠붙이기 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그 압착 붙이기 공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거 나오죠 3번에 계량 압착 공법이 있죠 그러면 압착 붙이기하고 계량 압착 그럼 줄여서 쓸게요 이제 압착 공법이라 쓰겠습니다 그럼 압착 공법하고 계량 압착 공법하고의 차이점은 뭐야 계량 압착 계량 압착 공법 저 뭐 나무망치 고망치로 두들겨서 하는 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붙임용 모르타르가 얘는 압착 공법은 바탕면에만 바르는 거예요 얘는 바탕면에만 바르는 거예요 바탕면에만 발라요 그 반면에 계량 압착 공법은 바탕면에도 바르고 이거는 타일 뒷면에 양쪽에 다 바르는 거예요 타일 뒷면에 이 붙임용 모르타르의 개념을 다 바르는 거예요 이 붙임용 모르타르를 바탕면에도 바르고 이거는 양쪽 다 바르는 게 계량 압착 당연히 얘가 부착력이 좋겠죠 비용 많이 들어가겠죠 시공속도 느려요 그러면 잘 안 쓰는 거죠 부착력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좋은 점은 부착력 좋다는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저기 틀려지는 겁니다 시간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보통 압착 공법의 경우는 붙임 시간이 얘는 15분 이내에야 돼요 모르타르를 배합하고 나서 15분 이내에 해야 돼요 그런데 얘는 양쪽에 다 바르니까 얘는 30분이 되는 거예요 30분 그래서 보통 붙임 시간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다 붙임 시간은 그래서 얘가 양쪽에 다 버리니까 다 버리고 얘는 한쪽에만 바르죠 15분 이내 우리가 붙임 시간이 된다 이렇게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57페이지 4번에 동시 줄눈 붙이기 나와요 자 동시 줄눈 붙이기는 항상 압착 붙이기 압착 공법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압착 공법하고 동시 줄눈 붙이기를 밀착 공법이라고 하죠 밀착 공법 밀착 공법 이게 동시 줄눈 붙이기입니다 동시 줄눈 붙이기 시방서상은 동시 줄눈 붙이고 밀착 공법입니다 그러면 차이점은 무엇이냐 자 압착 공법이나 밀착 공법이나 붙임용 모르타르 바탕면에 바르는 건 똑같아요 바탕면에 바르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압착 공법은 나우망치를 이용하는 거예요 얘는 나우망치 나우망치 등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고우망치 이용해요 최근에는 고우망치로 하고 있습니다 고우망치 그런데 이걸로 두들겨요 그 반면에 밀착 공법은 충격 공구라 쓸 수도 있고 충격 공구 아니면 전동 공구 진동 공구 공구란 단어가 들어가면 이거는 공구 공구란 단어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원시적으로 하고 얘는 기계로 한다는 거예요 그 차이첨입니다 그리고 이래 붙임 면적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래 붙임 면적 자 이래 붙임 면적은 이거는 원시적으로 하죠 그래서 이거는 빨리빨리 해야 돼요 이거는 타일이 떨어지는 경우 이건 1.2제곱미터 이하로 해요 그 반면에 밀착 붙임 공법은 기계로 하니까 조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1.5제곱미터 이내로 해요 1.5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그리고 붙임 시간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붙임 시간 이거는 우리가 아까 15분이었죠 이거는 15분인데 이거는 20분이에요 20분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법상 가장 많이 나온 게 이겁니다 밀착공법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동시줄룸 붙이기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에 접착 붙이기 나오죠 자 유일하게 붙임 모르타로 붙여가는 것이 아니죠 유기지 접착제로 붙여가는 게 유일하게 접착 붙이기가 됩니다 그러면 접착 붙이기 접착공법이라고 하죠 접착 붙이기 그래서 이것을 접착공법이라고도 칭합니다 접착공법 뭐 접착제공법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면 자 얘는 그래서 외장공사에 사용할 수가 없죠 이거는 내장공사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얘는 내장공사에요 그래서 이거는 외장공사에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심하죠 얘는 내장공사에만 사용할 수 있는 공법적인 측면이 된다 그리고 붙임바탕면은 유름은 일주 그리고 기타게 이제 2주 이상 건조시기가 돼요 그러니까 바탕이 건조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접착절부터 다 떨어지죠 그래서 여름은 그래서 건조시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름의 경우는 우리가 1주죠 그리고 기타계절은 2주가 되는 거죠 2주 그래서 이건 정리를 해 두시고 2주 이상 건조를 시켜야 돼요 자 건조를 시켜야 되는 그래서 1주 2주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의 바른 면적은 이건 2제곱미터 이하로 하면 돼요 1의 바른 면적은 이제 접착제 한번 너무 많이 바른 1의 바른 면적은 2제곱미터 이하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리고 그리고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가 바로 나오죠 그래서 모자이크 타일은 소형각 타일을 모자이크 타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1의 바른 2제곱미터 이하로 하면 되고 부침 시간은 이거는 30분이에요 30분 그래서 30분 이내에 우리가 부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리고 252페이지 보면 7번에 MCR 공법이 나와요 MCR MCR 공법이 타일 선부착 공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 타일이 부착이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타일이 방리가 안 되는 공법이죠 기억하시고 방리를 방지하는 공법입니다 보통은 어 콘크리트 타손하고 양생되고 나서 그다가 이제 어 부침용 모로타 접착제 타일을 부착을 시켜야 되는데 얘는 거푸짐 내 미리 타일을 시트에 부착해 놓고 콘크리트 부어 넣어서 부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타일에 어 우리가 방리가 방지하는 공법이 MCR 공법이 얘는 방리가 거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25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법별 타일 크기 및 발음 두께에서 나오죠 그래서 자 외장하고 내장을 정확히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면 외장공법과 내장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내장에 외장과 내장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법들이 자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어 어 저 떠붙이기하고 판형 붙이기가 있습니다 떠붙이기하고 공통은 떠붙이기 공법하고 자 판형 붙이기가 어 공통이죠 어 판형 붙이기가 공통 공법이 양쪽에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외장에 쓰는 것은 압착 붙이기나 계량 압착 붙이기 동시 줄름 붙이기 밀착 공법이 이 세 가지 그리고 내장 공사에만 쓰는 게 거기 낱장 붙이기하고 접착제 붙이죠 구분을 좀 정확히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253편이 시공적인 측면이 나와요 타일 붙이기 일반상에서 보시면 자 먼저 뭐 1번에서 의미하는 것은 온장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줄눈 나누기를 우리가 해 주자는데요 자 그리고 어 거기에서 뭐 2번에도 동일하죠 뭐 동면에 명기된 치수 상관없이 징두리벽 원래 징두리란 것은 벽의 하부를 징두리라 해요 징두리벽은 온장타일이 되도록 나누어 주라 줄로 나누기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3번은 체크하십시오 어 그래서 이제 벽체타일이 시공하면 당연히 벽체타일 공사하고 바닥타일 공사가 돼야 되겠죠 뭐 상식이죠 자 그리고 이제 봐두시면 어 이제 저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거기 보시면 6번에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앙에서 타일이 잘라진 경우 없죠 중앙은 온장이고 어 모서리 쪽이 어떻게 됩니까 그쪽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어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 한다는 점 간단히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치장줄눈은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타일 붙이고 3시간 경과 후에 줄눈 파기합니다 그래서 어 줄눈 파기하고 어 치장줄눈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시험 냈지만 또 보십시오 이 줄눈 파기는 3시간 경과 후에 가 돼요 이 이거는 3시간 경과 후가 되고 즉시가 되면 안 되죠 경과 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4시간 경과 후에 모루탈의 경과 정도를 보아서 수분께서 치장줄눈 시공하자 그럼 24시간 경과 후에 치장줄눈 공사가 돼야 돼요 그거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경과 후가 돼 24시간 경과 후에 모루탈의 경과 정도 봐가지고 치장줄눈 공사를 하자는 거예요 치장줄눈 그래서 어 혼돈하지 않도록 좀 정리를 해 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53편 바탕 만들기는 자 우리가 그때 이제 구배도 같이 두거든요 그러면 보통 바탕 자 이 만들기에서 한 번에 모루타로 바르면 안 돼요 이해로 나눠서 바른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ㄷ 정리하시면 돼요 ㄷ이 길어서 안 냈는데 잘라서 내면 되는데 여름철이든 봉가을이든 둘 중에 하나만 언급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니까 지금 언급을 안 했어요 나올 수 있는 파트인데 그래서 이제 바탕 모터 바른 후에 타일은 여름철이 3,4일 이상 봉가을이 일주일 이상 기간 돌아야 그죠 이것은 목적이 저것 때문이죠 바탕에 모터로 바른 후에 충분한 부착강도가 나온 다음에 타일을 부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건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접착 붙이기는 건조였죠 왜 바탕이 어 물기가 있으면 접착제가 타일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조고 접착 붙이기는 그래서 목적이 틀립니다 기간이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 보시면 어 저거 나오죠 어 여기 보시면 자 미음이 짧아서 낸거죠 어 바탕면은 물고임이 없도 9배를 유지하되 100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면 된다 여기 유일하게 지문이 언급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정리하실 것이 자 우리가 그 바탕 정리에서는 어 바탕 만들기에서는 기억하고 디귿을 좀 정리해 두시면 돼요 어 응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페이지 254페이지 자 9번에 바탕 처리 나오죠 자 바탕 처리는 당연히 뭐 뭐 덜뜨미나 균열된 금세 부분 보수를 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어 붙이기 전에 불순물 제거 청소해 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지급 개념 가지고 시험에 나온 거에요 여름에 자 외장탈 붙이기 그래서 이거는 명심하십시오 다른 시험에는 관계없는 거에요 여름이에요 여름엔 태양빛이 강하죠 그래서 외장용 타일이 됩니다 외장용 외장용 타일일 때 외장용 타일 그러면 이때만 조건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이때만 하루 전에 우리가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주면 되죠 이거는 외장 하루 전에 물축임 한다는 거에요 쉽게 물을 적셔준다 물축임 하라 이거에요 그러면 이 외에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에요 이 경우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인데 그 점 정리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미음에 보시면 흡수성 있는 타일은 제조업자가 시방에다가 물축여 사용합니다 그러면 흡수율이 있는 타일은 바로 독이질 타일이죠 자 자기질 타일은 흡수율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타일이 물축임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점을 명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봐두고 그 다음에 10번 가지고 한번 지문에 응급이 되었죠 자 타일을 붙이는 모르도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안 돼요 시멘트 가루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균일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저겁니다 백화가 이제 생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타일이 떨어질 수도 있고 백화 생기시면 시멘트 가루는 뿌려서는 안 된다는 걸 항상 명심해 주시면 된다 모르타로에 시멘트 가루는 뿌리면 안 돼요 이 모르타로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안 돼요 가루 이거 뿌리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11번에 해놨죠 타일을 붙이면 타일의 백화나 탈락 동결 융해 등의 결함상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타일의 우수 침투에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 그래서 접착력 높여 주시고 보통 뒤에가 공극이 생기면 나중에 빗물이 침투할 수 있죠 그러면 물 같은 침투에다가 겨울째 동결 동해를 입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정 간격 신축 줄을 두고 백화나 탈락 동결 융해 등의 결함상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죠 그러면 그래서 6번에 타일의 동해방지가 나요 동해방지 장면에서 그래서 소송 온도가 높은 타일을 써주면 돼요 그리고 흡수율이 낮은 타일을 사용하라 이거야 그러면 쉽게 이거는 사용해서 안 돼요 자기질이나 습기질은 사용해도 되지만 동해방지용 개념에서 동해방지와 관련돼서 동해방지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도기질 타일은 사용하면 안 돼요 도기질 타일은 이것을 명심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구분해 두시고 자 그리고 줄눈 누름을 충분히 해서 우수침투를 방지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 이제 모르타로의 단위수량을 적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줄눈에다가 방수액 첨가해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5번에 바탕면과 접착 모르타의 접착성을 좋게 유지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동해방지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저겁니다 자 공법을 쓸 때 이겁니다 떠붙이기 공법을 쓰면 타일 뒷면에 공격이 많아요 자 어떻게 되는가 떠붙이기 공법은 타일 여기에다가 타일이 있을 때 타일 이제 이 뒷면에다가 붙임용 모터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부착을 해요 그러면 한 장씩 부착하다 보니까 뒷면에 공격이 많아요 공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침투되어 동해를 방지할 수 동해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뜨붙이기 공법보다는 압착 붙이기 공법이죠 압착 공법을 쓰는 것이 동해 방지상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뭐 타일의 탈락 원인 나와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부침용 모르타의 부착 강도 부족 그래서 이제 부착 인장 강도죠 그것이 부족해서 타일이 탈락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보통 타일의 이제 탈락 여부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보통 어 4주 있죠 4주간 28일 동안 양생해서 타일의 부착 강도 실험을 해요 부착 인장 강도 땡겨봐요 그래서 보통 실험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타일 실험할 때는 600제곱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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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장 실험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험은 접착력 실험은 접착력 실험은 접착력 실험은 우리가 600제곱메다 한 장 하면 돼요 일면에 한 장을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0.39Mpa 이상이 돼 주시면 합격입니다 그래서 600제곱메다 접착시험을 해요 기억하시고 그래서 보통 4주 있다가 부착하고 나서 4주 이상 있다가 접착시험 해야 돼 바로 잡아 땡기면 틀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을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타일의 이제 기능도 부족으로 우리가 탈락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붙임 시간의 불이행 우리가 붙임 시간을 아까 봤었잖아요 그래서 압착공법은 15분 개라합착 30분이다 밀착공법은 붙임 시간이 20분이죠 이 붙임 시간을 우리가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불이행했을 때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바탕제와 타일의 신축 변형 이런 팽창 차이에서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모르타를 충전이 충분히 해 줘야 되는데 못 해 줬을 때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붙임 후 보양이나 양생이 불량했을 때 균열이 생길 수 탈락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 두면 돼요 그러면 보통 타일의 탈락은 가장 많은 게 이공법이에요 압착공법이에요 이 바라놓고 망치로 막 두드리는 게 그냥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서 빨리빨리 좋아해 가지고 너무 빨리 막 한꺼번에 말하려고 붙임 면적 제한도 1.2제곱에다 발라야 되는데 한 번에 많이 바르고 나가지고 막 무리한 시공 속도 때문에 이래서 타일 탈락이 가장 많은 게 압착공법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적게 둔 거예요 1.2제곱에다 이하로 하라 이렇게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타일 공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장오미 유리공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